창업 3년차 때인가 정말 일적으로 연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점집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때 미우새에서 박수홍씨 점을 봐준 곳이 있었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6개월이 넘게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잊고 있었죠 어느 날 마트를 가는데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네이버에서 근처에 나오는 점집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뭔가 내가 생각한 점집의 이미지는 골목진길 가다 보면 깃발 꽂혀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검색해서 갔던 곳은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지금은 아내가 된 친구랑 함께 갔는데 어쨌든 사업이랑 연애를 같이 했으니까요 그 친구는 워낙 흔들림이 없고 또 미신같은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들어가기 전에 또 흘려서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재미삼아서 들으라고 주의를 주더라구요 또 들어가고 나니까 워낙 긴장을 많이 해서 화장실을 간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깐 정말 화장실 갔다가 나와 보니까 선생님 앞에서 울고 있더라구요 개인적인 거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정보는 그 친구가 재수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왜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 상황들 다 맞추더라구요 되돌아보면 2018년 2019년 이때 저희가 악세서리를 하잖아요 악세서리 처럼 이런 작은 아이템 말고 물건 크기로 볼 때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걸 선택하라고 봤더라구요 서류랑 연관이 되어 있는 집어서 부동산이라고 말을 해주더라구요 2018년에서 2019년도 면은 부동산이 한참 뜬 하기 직전이죠 그때 선택을 했더라면 말에 들었더라면 좀 좋았을 수 있었겠죠 제가 사업하면서 보통 2년마다 힘들 때마다 이제 우연히 그렇게 알게 돼서 한 번씩 가게 됐는데 그때마다 부동산이고 사업 방향이고 이렇게 하는게 좋다라고 방향을 잡아주는데 사실 제가 좀 답정남이다 보니까 결국 내 뜻대로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 그 선생님 말에 들걸 그랬나 싶을 때가 좀 있었어요 어차피 내 뜻대로 할 걸 다 아니까 이제는 안 가고 있긴 해요 타로나 점 이런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갔던 곳은 선생님이 심리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조근조근 말도 잘 들어주시고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이도 키우시거든요 그리고 가정집이어서 그런지 무서운 느낌보다는 약간 은사님 뵈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좋았어요 제가 이제 애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안좋은 얘기가 나올까봐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안 가고 있긴 합니다 뭐 사업적으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언을 구할 때 나랑 얽힌 사람이거나 또는 내 가족인 경우에 객관적인 답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런 느낌으로 제 3자인 점집 같은 것도 제 경험상 재미있는 해결책이 되었던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봤습니다